늦게 끝난 해로 기록됐습니다. 이에 따라 여러 피해도 속출했는데요. 계속해서 비 소식과 태풍 소식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는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무리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모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,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-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